어디에 계신 겁니까? 이쁘게 나지 않습니까? 더 예쁜 사람입니다 내가 깨서 넌 이제부터 천하 최일공형 결심점으로 이동한다 롱아 엄마 그리고 변한게 파마한게 근데 다 장전이라니까요 너 지켜보시죠? 너 혹시 모르겠어 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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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잡았네? 조영대장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롱아 해도 패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이 몸을 닿는걸 싫어하시구나 네 ixon 운전에만 신경쓰습니다 여기 배야의 운전입니다 잠시만 짊으십시오 어휘를 보리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배하고 어떻게 편하십니까 걱정 말고 조 대장 있으니까요 뭐? 순자가 달라고?